지난번 휴가를 즐기기 위해 갔었던 축제 그곳에서 만난 클립과 랩배틀을 또 즐기게 된다 어이! 또 놀러오라고! 바이바이! 휴, 거기서 날 세우게 될 줄은 진짜 몰랐어 그러게 말이야 이 정도면 우리 둘 다 랩 중독이야 너무 힘들다 그래 그래 그럼 좀 쉬다가 이따 밤에 아지트에서 피코 보기로 했으니까 그때 보자고 어? 피코 어디 갔지? 약속된 시간이 다 됐는데? 아직 안 왔나? 어이! 피코! 아 피코 왜 이렇게 늦었어? 빨리 오라고 어? 뭐야! 나랑 똑같이 생긴 애가 왜 여깄어? 히히히히히히히 내가 진짜 남친이다 자...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프라이디나잇 럭키 오늘 이거 뭐 시작부터 엄청나게 으스스한 분위기인데 뭐죠? 뭐 공포 게임인가? 일단 어떤 모드인지 바로 한번 플레이해봅시다 자, 유어셀프 그니까 저 자신과 똑같이 생긴 보풀갱어와의 랩배틀입니다 거의 뭐 거울이랑 랩배틀 하는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 오우! 이건 무시무시한 게 아니라 무서울 것 같은데요? 왜 그런 썰 있잖아요? 보풀갱어와 같이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을 직접 만나게 되면은 죽게 된다는 뭐 그런 공포썰 뭐... 저랑 랩배틀 뜨면은 어머머머! 나 주인공이 되기 위해 찾아왔어 니 여자친구가 정말로 널 사랑한다고 생각하나? 삐뽀바비빔빵 내가 이런 말을 왜 할까? 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야 괜찮아 괜찮아 걱정하지마 내가 아주 깔끔하게 널 없애줄 테니까 3,2,1 정! 뭐야? 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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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풀갱어라고 해도 말이죠 정! 목소리는 내 목소리가 훨씬 좋구만 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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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내 목소리가 훨씬 더 청아예요 정! 어 잠깐만 좀 난이도가 좀 심상치 않은데 이거? 정! 정! 지금 여친 겁나 당황스러워하고 있거든요? 정! 뭐야? 남친이 더블? 정! 1 플러스 1 뭔데 이거? 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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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 도풀갱어라는 남친같은 경우에는 목소리가 조금 더 저보다 약간 톤이 낮거든요? 오케이 일단 뭐 첫번째는 뭐 무난하게 어림도 없지 그렇게 쉽게 당해줄 것 같아 내가? 자 지금 네가 여기 온 거를 후회하게 만들어 줄게 히히히 뽀비비비비비비비비비 어어어 두번째 곡에서 이정도나 아이돌인데 이거? 막판 되면 좀 많이 빡세겠는데요 어? 불 화났다 흐헤히 스키디미부 냥그로팅 난 레벨을 이길 수가 있을거 같으니까 세번째 곡 휴머니 팀 오호 그렇지 이렇게 점점 템포가 올라와줘야 오 화 잔뜩 났네요 이거 이거 맞냐 와 역시 뭐 토플갱어긴 하지만 세계관 최강자 래퍼답게 엄청난 랩스킬을 보여주고 있는 가짜 남친이거든요 이거 쉽지 않은 싸움이 되겠는데요 вр비빔빔빔빠빔빠빠빠빠빠빠빠빠빹 continued 이거 잘ichtig 좀 위티 이상인 아닌데? 야 이거 판정 안 좋았으면 진작에 죽었다 야 이거 이거? 말이 안 되네 야야야 이건 아니지 완전히 사라져버렸는데? 여친아 내가 쩌는 노래 한 번 부를건데 그거 좀 봐줄래? 오케이! 물론 있지 이 노래 하나 딱 시원하게 부르고 나서 집에 가자 3, 2, 1, 4 어? 뭐야 뭐야? 뭐가 뭐가 사라졌는데요? 단독 솔로 공연인가요? 자 지금 가짜 도플갱어 래퍼를 처리하고 나서 혼자 지금 솔로 오오오! 롤라잇핑을 시전 하고 있는데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운것 같지는 않다 이거는 어... 아니다x4 아니다 아니다 점점 올라온다 아 온다! 와요! 어? 뭐지? 자 이번에 해볼 모드는 위지 모드인데 4D 모드에다가 더 씌웠거든요 이거? 그러면은 이거 난이도가 상당할 것 같은데 이것도 맞네 좀 대상하게 생긴 루이지거든요 여기서 뭐하고 있어? 잠깐만 기다려봐 너를 없애버리기 위한 완벽한 비트를 가져왔어 갑니다 왠 낫? 돛이라고 해야되네 저거를? 마이크에다가 다 뚫고 있는? 이거 뭔가 미리 섞여있는 것 같은데? 어? 어? 안돼! 잠깐만요 이거 호호 상상이 좀 분위기가 쎄한데 이거? 갈게 이네요 다말고 야 근데 이거 오우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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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오우 아.. 내버넌은게 좀 오바다 거의 약간 지상걸린 사운드거든요? 거의 약간 지상걸린 사운드거든요? 약간 반복뱉어있네요 여기는 여긴 여기가 홍교관인가보다 인가 보다 오호호! 오호호! 우와! 오호호! 야 이 미쳤다 이거 나 이거 못살 이거 어 야 손가락 터지겠다 진짜 어 물 좀 만지지 않나 아 10분 생각이 조금 드는데 야야 야 위트 3배야 이거 난이도 야 이거 간만에 좀 빡센다 야 오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꿀잼 모두들 한 번 더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면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처음부터 꿀잼 모두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슈바 바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